4번 연속인데요. 지금 내가 한 개 하나만 소름끼쳐요. 이제 거의 다이아몬드를 99% 찾으시네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단 90촘 이상은 다이아를 감각을 갖고 계세요. 이제 어느 정도 이건 100% 다이아예요. 딱 봐도 다이아인데 조직에서 나오는 거니. 이거는 색깔 좋다. 색깔 좋네. 이쪽은 석회하면 일부 뼈가 있고 걷어내면 얘도 물건이네. 안에 얼마나 없으면 좋겠지. 안이 좀 안 보이긴 한데 아쉬운 점에. 캐럿 봅시다. 다이아몬드 맞으니까. 645캐란. 645캐란. 한 번 더 확인. 그래도 확인하자. 그래도 확인해야 돼. 맞네. 올라간다. 645. 그래도 확인. 맞아요. 이건 아예 밀리지도 않네. 얘가 경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거 진짜 야물겠네. 이것도 옐로우하고 그린인데 이런 색깔이에요. 이쁜 색깔이에요. 이런 거. 이거는 색깔 상당히 잘 나올 건데. 여기가 금이 얼마나 같냐. 이 부분이 이 라인인데 이거 걷어내면 아마 지금 상대는 아직 안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아쉬운데 646캐럿이니까 이게 40캐럿짜리는 나온다 치고 하나하고 40원. 전체 합하면 한 80캐럿은 나올 거예요. 이 정도는. 그러면 이것도 공룡이네. 아이고. 요리 되는 거네. 아 찾았다. 찾았다. 눈이 어디 있는가. 눈이 보이지. 이것도 티라노사우로스 계열이구만. 여기가 뿌리고. 여기 뿌리인데 입이고. 여기 그게 뿌리네. 이게. 이리 된 게 아니고. 열이 돼가 눈이고. 귀엽네. 이 녀석. 여기 눈이야. 눈.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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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눈이고. 오. 이거는 뭐 공룡 머리를 딱 하고 있는. 공룡 입하고 같이 딱 하고 있는데 여기 뿌리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공룡이네. 요 눈이에요. 요 눈. 눈. 자. 보세요. 요 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빠. 아. 이쁘게 생겼네. 이거. 생긴 게 너무 이쁘게 생겨요. 요렇게 돼가지고. 요래가지고. 요래가지고. 눈이고. 아. 개성있게 생긴 공룡이네. 이거. 야. 너무 이쁘다. 이거 보세요. 여기 너무 이뻐. 이뻐. 자. 그러면 이거 얼마냐. 요거 1억. 그냥 딱 1억 잡을게요. 다이아몬드 1억입니다. 얘는 공룡 모습을 하고 있고 생긴 것도 이쁘고 자기 가치도 있고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 가치 평가를 잡으면 상당히 올라갈 거예요. 이게 그. 이런 거 하나. 여러분 잡으세요. 요거. 그냥 보자마자. 내가 올리자면 보자마자. 이거다 싶어가지고 갖고 가는 사람은 대박이에요. 요거는 1억 2천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느냐에 따라서. 자. 요거는 제가 요거 1억에 지금 했지만 커팅을 안 해도 될 물건이에요. 뼈까지 남아있어요. 요거 공룡의 보수. 이 뼈까지 이 뼈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 이거 조금만 씻어가. 탁. 이렇게 장식을 한 다음에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그러면서 조명을 갖다주고 탁 하는 그런 용도로 쓰면 엄청 이쁠 거예요. 요거는 따로 모아두세요. 자. 지금 현재 1억이지 그게 뭐 3개월 뒤에도 1억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뭐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건 판매 용도지만 나중에 안 팔아도 돼요. 그거는 싸게 먹으려면 절대 주지 마시고. 우와. 이게 석회함에서 이렇게 찌고 있다는 게 이제 느껴지죠. 요거 석회함이고. 이런 거는 이제 완전 재산 목록 1호인데.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연구 과제로서. 자. 요 석회함에서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머리통. 자. 요거 머리. 이빨. 요렇게 되는 건데. 요거 눈코 입이 사라졌어요. 짤리고. 요렇게. 요게 입이에요. 요게 뿌리 쪽이 누구고. 요렇게 되는 건데. 요렇게. 아이고. 재밌는 녀석이네. 이거. 다이아인데. 자. 다이아 맞아요. 피 색깔도 다 사라졌고. 다이아고. 투명도는 반 정도 들어가지네. 오케이. 요 정도면 괜찮은 질이고. 야. 이런 거는. 와. 이게 뭐 진짜. 어우. 진짜. 오. 그냥 보이네요. 그냥. 반들반들해가. 3회 3회 해볼게. 3회 3회. 3회 올라갈 것 같아. 다이아는 뭐 100% 맞고. 자. 이거 캐럿을 어떻게 쬐고. 안 쬐 수가 없네. 이건 떼지 마세요. 그냥 이 자체로 기념은 했는데. 제가 욕심으로는 저한테 주고. 안 될까요? 지금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특이하게 생겼어요. 연구용은? 전시용으로. 전시용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선물 받았네. 강제 뺏는 것 같은 느낌. 아니죠? 제가 딱 하면서. 아유. 이건 계속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한테 증거용으로 이제 보여주는. 석회하면서 공용 모습이 여기가 다이아로 찐다는 걸 눈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달아붙인 게 아니고. 이런 거 보면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몇 분 현장에서도 찍어서 보여줬고. 다이아가 생성되는 과정하고 석회암하고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줬죠.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럼 얘는 공용이 아닐까요? 얘도 공용 맞아요? 아, 여기 눈두덩이 하나 있네. 여기. 여기 눈두덩이 하나 있어요. 눈두덩이. 맞네요. 그래서 얘는 뭐지? 이빨이냐? 여기 부분이 먹이냐? 어, 이리 되는 거네. 요리 되는 거네요. 요리.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아니고 요런 내. 물었네. 문 상태로 딱 됐는데. 맞네. 여기 이 모양을 갖고 여기까지가 다. 여기까지가 다 얘의 머리통인데. 얘만 딱 희한하게 다이아가 됐네요. 딱 그런 형태거든요. 여기가 지금. 야, 이거 참 신기하네. 이거.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게 산 정도예요. 공용 같지 않아요? 내가 세면을 붙였을까요? 아이고, 참 천만의 거짓말입니다. 그런 절대 그런 말을 하면 거짓말로 받아들여요. 사실이에요. 실제 이건 다이아몬드가 석회암하고 관련이 있다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자, 이거 신기하죠? 와, 어떻게 이렇게 될까? 와. 이거는 이제 커팅해놓으면 엄청 예뻐집니다. 이거. 진짜 예쁜 색깔이에요. 하지만 기정하셔가지고 저도 이거 커팅 안 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돈이 연구 가치가 높아서 누가 이렇게 제가 돈 욕심에 누군가가 100억에 팔아라 이렇게 하면 훨씬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아, 그럼 또 누가 어려워서 100억이 필요하다면 난 그런 어려운 사람이어서 이거 팔아야 되는데 하면 건 선생님 와서 제가 좀 팔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좀 양심상 좀 대령하겠습니다. 그때로 좀 비용을 일부를 커미션 드리겠네요. 알겠죠? 이해가 될 거예요. 보이시는 분이 지금 보시면 이거 탐을 많이 낼 것 같아. 그렇죠? 신비로워요. 연구 과제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성된지를 알려주고 공룡이 도라석으로 되는 과정, 보석으로 되는 과정도 여기 다 물려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떤 탐욕적인 사람은 와, 저거 불로해가 다이아몬드를 이 성분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든 생성 과정 또 이렇게 또 탐욕적인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좀 얌체죠. 제발 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밤새면서 그런데 눈 돌아가지 말고 그런데 머리 좀 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은 좀 보여요, 주변에. 그러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냥 일반인들한테 천년을 좀 더 많이 강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조는 조만간 있어 보세요. 베리륨이 파괴가 된다. 수, 헬리, 베비, 시, 헤나일 때 탄소보다 원소주의기업표 2단계 앞인 베리륨이 파괴된다. 그 베리륨이 파괴됐을 때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누가 봐도 이제 원소 안을 보는 나노광학협력으로 보여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베리륨이 파괴가 안 되죠. 자연 그대로의 불에서 그대로 되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빨리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은 공업용으로 가시고 보습용, 몸에 좋은 착용하고 다니는 것은 24시 착용하고 다니는 다이아몬드는 달라야 될 겁니다. 그런 점들을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따로 보습함에 넣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거는 조금 질이 좀 떨어져요. 그러나 색깔이 떨어진다는 뜻이지 다이아가 아닌 한 뜻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석연 같죠? 이건 눈이에요 또 여기서. 눈두덩이 여기 있고, 이거 눈 위에 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여기 지금 보면 핏줄기가 약간 있고 여기는 이제 퍼플 색과 퍼플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퍼플로 물들 건데 어중간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치는 좀 떨어져요. 다이아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SIC 형태하고 SIO2하고 섞여 있어서 야물긴 야물어요. 그래서 이거는 러프라고 부를게요. 이건 러프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게 맞겠어요. 러프라고 부르는 게 맞겠어요. 얘도 지금 수상하네. 여기가 입 같기도 하고 헤드 아니면 머리인데 이게 그냥 파필러모사우루스인가 헤드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여기는 좀 퍼플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다이아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얘가 이런 색깔이 황금이 아, 이거 보니 검이네. 황금이군요. 이거 잠깐, 잠깐. 그리 보냈네. 맞네. 이거 검이라고. 와, 세상에. 이거 황금이잖아. 이거 지금 나노 상태로 가면 검 색깔이 나오는 그 검이에요. 이거 핑크. 자, 퍼플 이게 그래서 퍼플 이게 조금 내가 여기까지 하시지요. 검 이야기는 안 할래요. 너무 노출 안 시키는 게 낫겠어요. 검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이 다이아몬드까지만 해도 지금 버거운데 황금 이야기, 연금술 이야기 나오면 골치 아파요. 여기. 사실은 검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곡하지 마십시오. 검은 맞다는 것만 알려드리죠. 이거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시고 조금 연구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기정 안 될까요? 아니, 그거 기정 안 했어요. 기정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네, 네. 다이아몬드만 있지. 검을 거두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뭐 이거 앵두금이 있으니까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 답은이 아니니까 확인을 좀 해보고 연구 좀 해볼게요. 네, 검하고 다이아몬드 떼려야 뗄 수 없거든요. 금도 탄소의 동소체라고 저는 확신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네, 이거는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안에다 더 익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건데 좀 덜 익었어요. 덜 익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거는 얘는 옐로인데 얘도 옐로가 조금 덜 익었어요. 옐로 덜 익었어요. 이거는 덜 익었어요. 아, 덜 익어도 잠깐만 아, 이거 큰띵을 내놓으면 또 안쪽은 좀 이쁘겠는데 이게 지금 잘못 생각하면 이거는 이건 뭐라고 말하냐면 화강암이라고 그럴 거예요. 물론 그런 각도로 보면 화강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화강암은 이게 깍아 깍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음모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성분 일부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있는 이거는 파충류에 나오는 스킨이에요. 그걸 여러분한테 꼭 알려면 명심해 확인시켜주는 건데 이쪽이 투명도가 올라올 건데 아직 덜 찍긴 쪘는데 덜 쪘어요. 그래서 이건 예로인데 이거는 아까 앞에 그거는 놔두시고 얘는 색깔이 예쁘거든요. 약간 페리토토처럼 올리브처럼 약간 들어가면서 예쁜 색깔이라는 게 이거를 그려내고 보석을 하면 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래도 좀 제법 비용은 보석을 하면 이건 사갈 것 같네요. 254캐럿인데 이 54캐럿은 한 40캐럿 정도는 충분히 조금 예쁜 예쁜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커팅을 해놓으면 페어 물방을 로즈로 하면 예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현재 가격으로 천만 원 모든 건 다 현재 가격이에요. 90월 텐 현재 가격이 천만 원 저는 커팅하고 나면 그래도 몇 억짜리가 되니까 자, 이거는 오, 이거 정당한데요. 예, 이거 아이고 이게 야, 이거 어허허허이 야, 이건 다이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이아 같은 옷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금 제가 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조금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거는 편등한데 지금 이거 반반으로 나눠주네 반반으로 나눠진데 자 이걸 보면 다이아가 아니죠. 다이아거든요. 다이아란 말이에요. 이쪽은 다이아인데 약간 뼈가 이쪽은 다이아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맞는데 여기는 이 정도를 잘라내면 다이아 같아요. 여기하고 이쪽면은 다이아로 들어와서 쪘어요. 뼈가 이제 찐 거예요. 뼈가 찐 건데 맞네요. 이거 3에서 올리면 다이아 색깔은 별로예요. 이런 색깔은 조금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색깔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 문제니까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다를 수 있죠. 이런 거는 색깔은 조금 취향이 무색했는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거 280그란 캐럿이 넘으니까 천만 원 제 입장에선 천만 원 이거는 조금 제 주관이 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색상은 조금 이거는 조금 제 입장에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색상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개인이라도 한국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조금 내가 볼 때는 아프리카 쪽에서는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하여튼 조금 그래요. 저는 조금 작은 거 이것은 이제부터 조금 진행을 좀 빨리 할게요. 벌써 16분이네요. 다이안을 맞고 다이안을 맞고 여기는 이것도 색깔 이쁘게 넣으겠네요. 투명도 괜찮네. 조명이 조금 떨어지네. 좋고 좋네요. 확실히 좋네요. 좋았습니다. 이거는 그린 계열 같은데 그린 계열 같아요. 이 정도면 한 10kHz 정도는 충분히 커팅하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10kHz 이상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가격이 이건 한 돈천만원 돈천만원 잡아야 돼요. 원석 와우 얘도 얘도 질이 좋은 거예요. 얘도 좀 질이 좋으니까 그레이드는 지금 그거는 내가 안증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이거는 조금 또 약간 다른 색상이 있는데 이런 색상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런 거는 약간 색깔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 외국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느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기 캐럿씨 얼마죠? 107? 107 다이아는 맞는지 지금 딱 만져보니까 다이아 느낌 다이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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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5천만원 한 5천만원 정도 이거는 조금 상당히 투명도도 좋고 질이 좋은 거니까 이거는 조금 또 약간 옷 같은 다이아인 것 같은데 이건 조금 경도가 약간 떨어지는데 옷 같은 다이아예요. 안이까지 다 들어가진 않고 내포물이 좀 있겠네요. 옷 같은 다이아에 114캐론 이런 건 돈 천만원이요. 돈 천만원에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이거 질이 좋아 보이는데 이거 질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와 투명도 상당히 올라오는 오 오 오 오 여기에 조금 거미 같고 야 이거 내포물은 있어도 투명도가 상당히 좋아요. 오 이런 건 정당히 괜찮죠. 이거 괜찮아요. 이거 뭐 겉으로 봐도 은갈치색 칼 나고 다이아 맞고 오 이거 경도 상당히 높은데 이야 모처럼 경도 높은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쪽으로 하나가 나왔네 화이트 크리스탈 인데 이거는 화이트 크리스탈 인데 엄청 3까지 이렇게 올라가지고 끝까지 다 올라가버리네요. 이런 거는 또 제가 그러면 또 이제 하나 1단계에서 한번 더 볼게요. 이런 거는 1단계에서 또 들어갑니다. 1단계에서 딱 들어가면 이런 거는 등급 팍 올라가죠. 준비 시작 아 여기까지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 2단계에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이야 굉장한 야문 녀석인데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아 팔까지는 올라갔다 여기서 조금만 넘어오면 다이아몬드 이모 아이고 한 번만 해보자 되겠는데 자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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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요기 될 것 같아 자 그렇지 아 떨어진다 다시 한 번 더 재밌어 어 아 아 아니 3회에서는 확실히 되겠네 그러면 얘가 96까지는 안 되고 96까지는 안 되고 그러면 94는 되겠다 그렇지 자 축하드립니다 94점짜리 다이아가 하나 나왔네요 와 이건 근데 94점은 좀 약간 색깔이 좀 그래서 조금만 더 맑았으면 그죠 진짜 좋았을 텐데 하여튼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생긴 공룡 다이아인데요 공룡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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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부분만 조금 그렇게 하고 자 이거 점수를 주면 70케러짜리 하나 나오는데 70케러짜리인데 안에 좋으니까 이거 한 40은 나올 것 같아요 잘하면 40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한 개에 3억 3억 정도 94점짜리니까 한 3억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예상하면 3억 커팅하면 뭐 한 40억 50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40케러진데 크리스탈 40 암만 뭐 암만 그 뭐지 저 안에 내풍물이 있다 하더라도 40케러진데 천연 40케러진데 크리스탈 94점짜리 우리 그 문양 그냥 먹이는 게 아니에요 제 손이 뭐 그냥 그 정도 받아요 안 되겠어요 보는 사람이 보고 기겁할 거예요 아파트 한 채 값은 왔다 갔다 자 여기 이것도 이 공룡은 좀 상당히 재밌 여러분이 지금 계속 보면 공룡머리를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색깔 브라운인데 자 이거는 좀 옷 같은 느낌 들죠 옷 같은 근데 눈코 입이 너무 재밌는 녀석인데 자 이제 녀석이라서 죄송한데 자 아 이거 지금 안 올라갔어요 옷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데 나도 느낌이 좀 너무 가벼워요 이거 그래서 지금 다이아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지금 들었어요 야 이거 안 올라간다 옷 같은 다이아가 아닙니다 이거 다이아 같은 옥이야 이거 지금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예고로 끄었을 때 진짜 잘리지나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껌이 꺼지면 꺼집니다 이거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약간 야 얘 갔다 사파에 나갔다 오 이거 이거 오 껌은 꺼졌어요 여기 껌이 꺼져 오 이거 지금 막색막한데 아이 잠깐만 막색막하에요 이거 자 오 이거 다이아에요 다이아 오 이거 왜 이래 다이아입니다 야 이거 또 또 체럽네 다이아인데 옷 같은 다이아인데 이거 이건 다이아에요 이거 다이아에요 이거 지금 이거는 또 뉴데이터인데 야 이 녀석 봐라 다시 하긴 다시 정밀하게 검사를 들어가야 돼요 아 이거 현빙이 넣어야 되나 얘는 지금 현빙이 넣어야 될 판인데 처음으로 현빙이 넣어야 될 녀석이 하나 나오네 이거 내가 보통 현빙이 잘 안 넣는데 이건 한번 넣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가 헤드고요 헤드고 이거 혹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파필루 뭐 그처럼 근데 파필루 그런 녀석 아니에요 아구가 크니까 이거는 좀 세 종류 같기도 해요 근데 야 이 포스가 굉장한데 얘는 포스 굉장한 녀석이에요 이 기운 다이아가 맞아요 이거 다이아는 맞습니다 근데 왜 안 올라가지 자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오 다이아인데 이거 안 올라간다 이거 바깥은 분명히 다이아인데 아 이거 진짜 뉴데이터네 이거 탄소가 적은데 경도가 높다 이거거든 결론은 탄소가 적은데 경도는 텐이 논다 근데 가벼워요 탄소보다 더 강력한 뭐가 있다는 뜻이거든 이거 좀 연구되어 있다다 이거 조금은 이거는 빌려주든지 제가 연구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중요하게 현빙이 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사롭지가 않는데요 지난번에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주에서 떨어진 그런 운석에서나 볼 법안 이거 던지면 굉장히 가벼워요 좀 가벼운 다른 것에 비해 가벼워요 이거 하나 이건 좀 별도로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거는 포항만이 갖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이건 다이아고 이건 다이아입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이아 맞고 포스 있네요 포스 세네 눈알 툭 튀어나온 거 봐요 눈알 툭 튀어나온 거 봐요 여기 눈알 아 귀여운데 딱 눈이 팍 튀어나온 거예요 깨구리같이 팍 튀어나온 거예요 자 이거는 맞습니다 하이트 크리스탈인데 약간 조금 약간 고기 색깔 나네요 아 아구도 있고 이쁘네 이것도 참 이것도 귀엽다고 여기가 머리네 자자이 요거 보세요 머리 헤더 파필루처럼 머리 헤더 공룡 박치기 눈알 눈이 요 있네 이건 아구다 자 요건 아구고 얘가 눈이네요 정확하네요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눈이고 아구는 여기 있고 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여기 입이고 와 까죽 스킨 형태가 이제 보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오 와 와 와 야 이게 입까지 보이네요 입까지 보이네요 오 이거 요 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 야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는 와 진짜 공룡 같다 얘는 와 이건 지금 와 자세히 보니까 입이 요렇게 쫙 부르면서 이렇게 어 얘 얘 얘 얘 얘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아니요 야 살아 있네 이거 소름 끼치네 이거 자 공룡 야 정확한 공룡 형태를 갖고 이거는 연구 데이터다 오 머리 뒤통수까지 야 이거 완벽하네 구조가 완전 화석처럼 새어있는 다이아네 이거 완전 이런 건 대박이지 색깔을 떠나서 이쪽은 이제 묻혔고 이거는 이렇게 보통은 왼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졌네요 와 이거 진짜 입이 이렇게 싹 있고 와 볼록볼록 튀어나는 게 예사 예사 물건이 아니구만 응 너를 가볍게 여겼네 미안하다 이렇게 세 개로 갈라졌지만 이거는 조금 아 그게 판매 용도가 아니라 얘는 전시 용도로 가야 되겠구만 애들 좋아하는 공룡의 다이아몬드 눈까지도 이쁘다 눈 안이 반짝이 난다 이거 이야 이거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 와 이게 와 진짜 이쁘다 얘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얘 특색 있다 오 이거 이건 진짜 이건 특색이 있다 이거는 이거는 지금 외국에서 그냥 탐을 엄청 내겠는데요 다이아 공룡인데 다이아몬드의 형태를 천연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와 이야 내가 놀랬네 오 소름 끼친다 이거 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이거 여기다 그림에다가 딱 붙이면 완전 왔다는데 이거 그것도 저기 저 하시죠 놔두셨다가 아 그래요 참아달라고 오늘 내가 좀 많이 얻는 것 같아 참아달라는 말은 못하고 원장님이랑 뭐 아이고 그 선생님이 입에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땡큐 아 이런 건 난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어 뺏어갈 게 없는 거예요 이야 완전 살아있는 이게 공룡 화석이 와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정교하면서 다이아몬드 눈알과 입하고 모양이 한쪽이 부조처럼 되어 있는 게 드뭅니다 이게 와 눈알이 지금 반짝이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눈알이 지금 반짝이는 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번쩍이고 있어요 지금 눈에 지금 다이아몬드는 건데 이야 진짜 이쁘다 이거 오 이거 이야 이런 경우 진짜 드물거든요 난 이야 몇 개가 있었는데 투명도가 이렇게 올라온 것 중에서는 얘가 최초인 것 같은데 이야 이렇게 구조가 탁 지난번에 이제 투명도 없는 거는 이런 건 많아요 투명도 있는 것 중에서는 얘가 이렇게 이목구미가 이렇게 탁 이래가지고 바깥 스킨이 있는 이런 공룡은 처음 봐요 와 여기까지 할까요 이상광역보습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습감정은 앵두금 성분부 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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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